뭐야! 야 이거 우참인데? 우참? 각자 반티 멋있다 이거 브랜드입니당, 신이언이 더 아니enta? 아 따라했구만 자서 먹350 줄 줄 줄 줄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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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안 보이면서 무슨 부장을 한다고 Audi 이걸 해야지 이제 비슷해지고 나빠라, 이거. 이제 우리 이펙스 반이잖아? 이펙스 반에서 대표 선수를 한 번 뽑아보려고 해. 운동회 하잖아, 운동회. 오늘 할 거는 탁구, 줄넘기, 육상 종목. 오, 생각하셨잖아. 근데 다들 지금 옷이 왜 이래? 우리 반티잖아, 우리 반티. 반티인데 왜 이렇게 뽑는 거야? 나는 연예인이 사이트 해줬다고. 항상 행복하세요. 나 같은 경우는 피자야? 피자지. 즐거워, 피자 닭다리. 그리고 스테이크까지. 먹고 싶게. 그리고 약간 공백까지. 운동회 열심히 해가지고. 솔직히 내 게 제일 팔아도 될 맛난 거야. 아니지. 너무 그냥 그런데? 저는 잘했다고 가. 그치? 나는 이거 빼고 모르겠어. 저는 이제 제가 가장 티다운 티가 아닐까. 솔직히 우리가 카피다, 진짜. 우리 사랑가잖아요. 우리 애가 살아있네. 아니, 이번에 사랑가잖아. 우리 이펙스잖아. 야, 근데 내가 체육부장 같은 게 내가 제일 반티스럽지 않아? 이거 함부로 막 써, 안 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아니, 이거 신고도 그런 거, 이거. 딥브랜딩, 딥브랜딩. 가려야 되는 거 아니죠? 딥브랜딩 해야 되냐? 테이퍼부터, 테이퍼부터. 근데 이거는 솔직히 나 입었는데 아까부터 좀 마음에 들어서 보호를 보고 있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했냐고요. 뮤이 형 뭐예요? 아니, 뮤이 형 솔직히 좀 실망했어. 왜? 맞아, 뮤이 형의 그 예술감각을 전혀 뽐내지 못했어. 야, 기다려봐. 솔직히 얘기하면 나와. 두루와! 야, 뭐야. 와, 뒤에 다 했는데 봐. 잘했네. 잘했네. 여기서도 스컬이라고 했네. 나는, 나는 잘못 이해했어. 나는 제니씨한테 주는 줄 알았어. 나는 제니씨한테 주는 줄 알았는데 금지 뭐야, 금지. 내가 있는 줄 몰랐지. 짠. 이거 진짜 반딧 따라 한 거야. 몰라, 나도. 여러분, 난 줄 알았어. 어, 그죠? 어, 그죠? 간다니까. 가네. 아, 나 사인할 걸 그러면. 야, 사인할 걸. 아, 사인할 걸. 첫 번째 종목은 단합력이 중요한 탁구. 탁구? 탁구. 그냥 탁구 아니야. 뭐예요? 입 탁구. 입 탁구? 시작! 1분입니다, 1분. 4개만 하자, 4개만. 이제 50초야, 50초, 50초. 아, 빨리 붙어, 빨리 붙어. 우리 자인팀 어떻게 구성할까요? 너랑만 짜자.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 동해죽끼리 짜자. 가위바위보. 아민이요? 아, 뭐야? 나 동해니. 나이스. 가위바위보. 나는 그럼 동민이. 나 예주님. 가위바위보. 어, 예왕이. 오케이. 아, 쉽게 정했었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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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메인 보컬인 거 같아. 우리는 겉다위끄 아이들. 와. 오케이. 너무 쉽게 이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너무 쉽겠다. 진짜 저기 에이든이 있잖아. 에이든이 입을 가만히 못 해. 이렇게 보고 있지, 움직이지. 아니, 근데 그걸 들어봐요. 우리는 키가 비슷하니까 일정하게 갈 수 있는데 그쪽으로. 야, 그러다 뽀뽀해라. 갑자기, 갑자기 동민이 형이. 우리 설명 들었지, 아까? 네. 어금니, 어금니. 아, 얘가 어금니 몰라는데요? 아, 그걸 왜 말해? 아, 예? 아, 예? 네, 시작! 1분입니다, 1분. 야, 천천히 해도 천천히. 야, 야. 하나를, 하나를 제대로 하자. 아, 역시. 역시 에이든이 예상되나? 에이든. 아니, 야, 정면은 주면 안 되고. 그렇지. 정면은 주면 안 되고. 아, 옆으로. 아, 옆으로 누워지. 고개원만 누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개원만 누워. 좋아, 좋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올라와, 올라와. 아, 아, 누려! 다시 뭐해? 아, 누려! 에서 예! 예! 1분! 2개입니다. 아, 근데 이거, 세 번 알아. 이거 제 후프작이 좀 못하는데, 이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진짜 미안. 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너무, 너무 습기했어. 너무 즐기고 있어, 그래. 연습 게임이었어, 연습 게임. 준비, 시작! 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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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아, 이제 바로 누워를 안 챘네. 아, 뭐해! 아, 뭐해! 아, 진짜! 내가 깨끗하라고 했어. 애진 표정이 너무 웃겨. 아, 열려! 열려! 자, 30초 지났습니다. 30초 정도. 어금니로 볼까? 어금니로 볼까? 어금니로 볼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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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빨리 볼까, 빨리 볼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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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제 50초야, 50초, 50초. 아, 10초 못 뺏으면 안 되는데. 아, 뭐해! 가자, 가자. 5, 7, 6, 5, 4. 아, 왜 이렇게... 뭐야? 아, 왜 이렇게 못해? 내가 튜록이네, 형이가. 아, 진짜. 결과! 둘! 더 있어, 더 있어. 아, 1분이었구나. 몰랐어. 우리 해보자. 이거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쵸? 연습 없어? 한 분만. 딱 한 톤만. 딱 한 톤만. 야, 이거 우참인데 우참? 야, 이거 우참인데 우참? 나 이렇게 가까이 형 처음 봐. 한 톤 끝! 자, 가겠습니다. 시작! 좋아. 그거는 가야 돼.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좋고요. 좋아요, 좋아요. 체육과장님.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3초 됐습니다. 외로워?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자, 40초, 40초. 야, 좋아, 그러니까. 우선 참기. 우선 참기. 우선 참기. 그래서 이게 연습 게임이다. 연습 게임이 또 연습 게임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체육 부장님. 결과 발표가 있어. 아니, 체육 부장님 진짜. 결과 발표가 있어. 내가 못한 거 아이고? 결과 발표할게요. 결과 발표할게요. 결과 발표할게요. 자, 이름은 줄넘기 원소입니다. 시작! 자, 시작했다. 다 하나.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이게 1조라 났는데 티면 어떻게 될까? 도도도도가 있어야 돼. 진짜? 아, 1회 형이에요? 아, 뭐야? 야, 내가 정 줄 거 다 졌는데 이러면 안 돼. 국, 지, 빠. 빠빠빠. 망했네. 왜? 아, 우리 최왕이랑 최왕. 아,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일단 첫 번째로 하는 팀 먼저 재미뽑기하고. 야, 나 뽑아. 오, 튀김 뜰 채. 야, 나이스. 튀김 뜰 채? 오, 야, 괜찮은 거 아니야? 딱 들어가야겠다. 너무 작은데? 안 들어가야겠는데? 아, 딱 들어간다. 다 갈바다야겠다.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네네.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아, 반대로 돌려줘요, 그냥. 아니, 치마를 드림킹하냐고. 아, 귀여워. 오케이, 시작해. 시작. 자, 시작했다. 아, 하나.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잡으면 안 되지, 잡으면 안 되지. 오케이, 오케이. 세 개, 세 개. 좋아. 야, 선 쓰지 마요, 그렇지. 아, 계속해. 돌려, 돌려, 돌려. 야, 선 쓰지 마요, 그렇지. 아, 계속해, 계속해. 돌려, 돌려, 돌려. 야, 선 쓰지 마요, 그렇지. 야, 안으로 들어가. 몇 초 남았어? 야, 안 돼, 안 돼. 뒤로 가, 뒤로 가. 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가자! 야, 공 좀 줘. 공이 없어, 다 던졌어. 야, 공 줘, 공 줘. 공 잡아줘, 공 잡아줘. 야, 총 잡았어, 야, 총 잡았어. 끝. 뮤 6개 했습니다. 6개? 6개는 성공 아니야? 6개는 되게 잘했어. 나쁘지 않은데? 과연. 자, 한 번. 잠자리채. 오! 와, 잘 뽑았네. 너 거기서 뭐 해? 볼보이. 아, 볼보이야? 자, 그러면 형 파이팅 한 번 하고 가자. 윗준. 파이팅! 자, 도전. 자, 준비. 시작! 오, 왜 이렇게. 와,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둘, 둘, 둘. 아, 벌어, 벌어. 밀어. 갇지마, 벌어진 공에. 야, 뒤에 공이 안 돼. 너무 웃긴다. 자,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와, 또 왔다, 살았, 살았, 살았. 오! 와! 괜찮아, 괜찮아. 자, 10초, 10초. 10초 남았어, 10초. 잠시만, 잠시만. 뛰어. 3, 2, 1. 끝! 오, 잘 잡았다. 오, 잘 잡았다. 와, 잘했다, 잘했다. 13개? 13개 흘렀어. 잘했어, 전략이 좋았어. 근데 잠자리채가 좋네. 백성 아민. 백성 아민. 바로 가보자고. 고. 오. 숟가락? 끝. 야, 나이스! 뭐야, 뭐야, 뭐야? 스레바지가 너무, 우리. 스레바지. 아, 알겠어. 아, 이거 틴줘 나온다고, 이거. 이거 틴줘 나온다고. 자, 끝.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면 시작! 오! 뭐야, 뭐야, 뭐야. 시작! 아, 안 들어갔어. 아, 안 들어갔어. 시작 좋아 바로 하나 맞아 둘 바로 버려 나 잘해 30초 30초 미안 미안 10초 남았어요 힘들어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3 2 1 와 둘 돌리는 거 힘들어 진짜 잘했다 똑같잖아 뭐야 수건? 뭔가 있나 보다 아 이렇게 잡나 보네 진짜 야 오히려 이게 더 쉬는 거 아니야? 와 우와 양목By 야 이걸로 역사로 써줘 고도가 안 오겠다 꼬도가 안 아겠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들어가면 시작 그렇지? 드라워 저놈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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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줘 잘해줘 야 맞춰 잘해줘 야 맞춰 그냥 맞춰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15초 야 이거 이거 10 너무 어렵다 못 던져 얘기가 너무 어렵다 못 던져 얘기가 10 6 던져봐 끝 아 아 진짜 힘들다 야 이겼다 우리 아 나이스 다행이다 우리의 이제 대표를 정하는 마지막 승부는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오케이 둘이 여기구나 제가 미래를 보고 올게 닥터 스트레인지 나 알고 있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이런거는 아 너무 잘생겼어 잘했고 줄넘기 농구 출전 선수는 아민이 이름 뭐였지? 백승 와 와 와 자 박수 박수 오 좋네 고백 쏘 아 와 아 아 아 아 안 네 아 아 아침 아 아 아 아 아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